음료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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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둠형 내가 디코에 보내놨어 나 이미 들어오었어 오오오 쉣 준비는 되어 있다고 버스 탈준비 배울준비 했는게 아니라 탈준비 약간 난 수동적인 사람이라서 시켜줘야해 뭔 느낌인지 알지 가만히 놔두면 아무것도 못해 시키는거야 그럼 안되 러스트는 그냥 아무도 말을 안해줘도 그냥 해야되는거야 그게 러스트야 나 자신 노예야 레미제랍을 내가 찍을테니까 나 독색채워 내 발목에다가 여기 재캠 하나 샀고 스크랩 너 줄까? 너가 썰래? 해결할래? 대답 어우 존나 권위적이야 대답 이게 유교사상이야 대답 야 캐나다사람 그 캐나다사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면은 쏘리 뭐? 타워 위에있다 어 올랐다 어 올랐다 오 쟤 나 못봤다 레전드 오 다행이다 한 명 떨어졌다 어? 한 명 떨어졌다 한 명 낙하했어 프랄리 나 들켰어 미안 한 명 완전 밖으로 내려간다 방벽 뒤로 다운 돼 다운? 항살이야 해볼게 맨몸이 어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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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갤따라 야 우리 위에 헬기 지나가는데 죽어볼까? 한대가 못 때렸어 오! 나이스! 두 명 죽었어 왓 다운! 와! 나이스! 와! 하하핳! 하핳! 왓 다운! 야! 야! 테크 잡으러 가고 있었어 야! 현진아 이리 와봐 오 마이 갓! 팀 뭐 있는데? 팀 뭐 있어? 수류탄은 50개! 오 마이 갓! 야, 그 단어를 뭐라고 하지? 그 존나 똑똑한 사람 뭐라고 하지? 몰라, 나 한국말 잘 몰라서 모르겠네. 지니어스? 그거를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데? 모르겠어. 영재? 지니어스가 한글로 뭐냐고. 나 이과라서 그런 거 잘 몰라, 다소. 뭐냐고! 빨리 말해! 안 그러면 집에 못 들어오잖아! 생각하지 말고 빨리 말하라고 지 비번 다 바꿔버린다. 그... 천... 그거 있잖아. 아... 아, 텐제. 텐제. 영어로 해서 텐제. 아니야. 10제. 100제? 한자예요? 100제? 아, 나 한자는 약해. 나 이과라서. 아, 한자는 몰랐네. 똑똑한 사람? 빨리 천재를 하라고! 그니까 답을 나한테 말해주면 어떡해. 불안 안 받아 그냥. 안 와. 10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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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한다고! 나도 이제 너한테 너 줘달라고 하나도 안 해줄 거야. 나한테 엄청 안 해줄 거야. 나한테 엄청 안 해줄 거야. 마지막 기회야. 진짜로? 아, 뭐 해달라고 연주야. 네가 말해. 연주야, 네 의사를 분명히 밝혀. 나한테... 어. 어... 천잘하고 해. 싫어. 10제. 10제. 1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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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이드 아냐 이거? 레이드 아냐 이거? 레이드네 레이드네 레이드 하던거 진행해? 레이드 하던거 진행해? 어 하자 하자 어 문 열었다 문 열었어 이거 템타 여깄다 뭐야 왜 열었어 얘 울어 이끄덕이 이끄덕이 나 죽었어 저거 진심으로 연기한거냐 아니면은 와 완전 속았는데 나도 깜짝 놀랐잖아 진짜 이끄덕인줄 알았어 아니야 상대야 톰슨이랑 레이저 뭐 이런거밖에 안나왔어 얘네 아예 나온? 나간다 왼쪽에 왼쪽에 나간다 왼쪽으로 내가 나가 나 컷? 레이버 픽시해본다 그럼? 어 위에 한명 두명 파워 위에 올라가면은 진짜 자리 좋은데 뚫어볼까 안보 그냥? 형 자신있으면 가 자신있으면 가 아 저기 안있어가지고 못죽이는구나 나도 나도 밑으로 올게 그냥 아 타워 안에 아무도 없다 와 팀 좋나봐나 어 타워 먹고서 걔네 빼는거만 째면 될거 같은데 밖에 애들있어요? 그 프라리니? 에 타워 말고 문쪽에 아직있어요 초입쪽 내가 보고있는데 타워쪽에서 나와야 때릴수있어 나도 죽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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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입 한 명 어 한명 경비실로 들어갔어 들어갔다가 다시 뺏어 경비실로 나와서 피킹하면 내가 죽일수있고 안나오면 내가 못죽여 나왔다 다 죽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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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총을 먹고 빼자 한번 내가 그러면 여기서 그냥 빤스러워 하나 죽여 하나 죽여 두둘리 바로 뒤에 사람있어요 일단 둘다 꼬시고 아아 그냥 나가서 문 닫아야겠다 현준이거 시시 좀 누가 먹어주면 안되나 아 둘다 죽였어 하아 하아 한껄했네 방복도 한줄있어 딱 정해 막밴딧고? 야 너 너무한거 아니야 어떻게 슬프님 방금 왔는데 막밴딧이라그래? 막밴딧? 괜찮아요 괜찮아 드랙이네 오케이 끝까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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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네 팀 벌이냐고 끝까지가 여러분 자신있어요? 아 전 자신없어요 지금 집위에 무슨 다이아몬드집같이 뒤에 총매달 AK매달고 있는데? AK매달고 있는데? AK매달고 있는데? AK매달고 있는데? AK매달고 있는데? AK매달고 있는데? AK매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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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또 먹고 그냥 가 뒤에 헤드몽 반소? 그냥 가 그냥 가 우리 하나 더 누워있는데 나왔다 나왔다 중모자 나왔어 따라왔음 따라왔음 우리 아까 있던 다위 쭉 튀어 아 왔다 왔다 총재대 왔다 먼저 가요 나 먼저 갈게 여긴 내가 시간 끌게 진짜 기억할게 슬프 안돼 난 괜찮아 기억할게 살아야해 꼭 살게 살아서 재산은 지내줄게 저 안 움직이면 계속 뚫려있는거 아니야? 그러니깐 아니 풀랐다 어? 나 컴파운드 죽었어? 나 죽었다? 아 나 진짜 투투 어지간히 하네 아 아 존나오래 여기 각포가 하나 있다 야 너한테 붙여도 되냐? 안돼 너는? 붙여봐 간다 에잇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이야 아 아 아 나 틀렸어 먼저 가 아 나 땀 땀 땀 아 나 죽었다 어? 어? 젖었네? 뭔데? 뭐하는데? 이거면 마음 개이 이러고 있어 오 마이갓 넌 넌 넌 넌 왜 놓았다 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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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 터졌어! 으하하하하하하 다운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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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 터진거 봤어? 슬덧다운 공중에서? 오 마이갓! 으하하하하 나무 봐봐 나무 으하하하하 오 마이갓 오 마이갓 오 마이갓 오 마이갓 오 오 쉣 오 오 쉣 백이백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, 이거 악질이긴 해 아니 이게 왜 악질이야? 집에 있는 무기를 들고 나와서 싸우는 건데 왜? 악질이야 형 스나이퍼 여섯 개 들고 M2 들고 어 진짜 악질은 뭔지 알아? 진짜 악질이 뭔데? 우리 집 옆에다가 스나이퍼 타고 짓고 웨이갓을 진짜 말해 이 악질이야 그건 맞지 투투 왜 그랬어? 어? 나? 투투 왜 그랬냐고 난 아니야 난 아니야 나는 그거 구경하고 있었더만 아니야 구경한 게 아니라 갑자기 이름이 그 도용당했어 너 토토로 이름 바꿔 토토로 바꾸는 건 좀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실프 없는 실프팀으로 바꾸자 실업실? 실업실 실업실 티비 피부로 가고